주변에서 아는 게 저는 제일 두려워요. 모든 일상이 다 멈췄어요. 아는 사람이 말을 거는데 혹시나 제 영상 봤을까 봐 계속 피하게 돼요. 왜 피해자가 숨고 조롱을 당해야 하나요? 여전히 많은 온라인 성폭력 생존자들이 지워지지 않는 자신들의 피해 영상을 마주하며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. 가해자가 처벌받아도 영상이 남아있는 한 범죄는 계속됩니다. 그들은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자 가족입니다. 국제 MNST는 전 세계적 탄원과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의 참여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. 지금 후원을 통해 국제 MNST와 함께 해주세요.